이게 스텔스 25%가 이미 붙어있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더럽게 잘 걸린 거구나 협박 말고 맞춤 비즈니스 가자 자 제가 뉴로앰프 쓰지 않게 어떻게 잘 저기 해주세요 님들 일단 우리 트니 형부터 I got my eye on you 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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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I assume Masako brief that's because you're the one as long as Masako have if it were up to me I'd have shut I knew it was a grave security writ it's not often but yes and I I think you're right I suppose you're right my first priority will be to get them plus if we vote to acquire infinite LTD we're about to add a significant work the last thing I want to deal with I want to deal with the last thing I want to deal with this new new I imagine we're looking at months of work I only hope that Masako now if you'll excuse me yeah we'll be announcing Ularu's termination of employment at this meeting so I need to have some next if only there were more hours in the day if you need something make it quick I'd like to make sure my arguments are solid before I don't want to deal with the last thing I want to deal with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I believe I'm... alright I can use the ender... 지금? 당신이랑 린든이랑 같이 일으켰어? 네, 아기 띄워주는거?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 당신은 무슨 일이었어? 나는 뭐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아, 당신은 무슨 일이냐? 아, 자, 당신은 무슨 일인지 알지? 당신의 탄렌들 같은 탄력이 아예 필요하지 않는다. 당신은 제 자신에게 남겨야 한다. 응? 왜? 아 진짜? 나는 총이 있는데? 아 정말로... 아니 법조기 였지? 어... 그래... 그치. 잘 생각해봐. 머리가 깨지 이제? 어허. 그러니까 말이야. 그쪽도 정말 열심히 류진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힘내시고. 비브! 우리 친하지? 아 그럼 알잖아. 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너의 류가 지켜버렸어. 그럼 들어봐. 너의 교회에 대해 얘기하자. 사실은, 내가 이미 전체 마케팅 캠페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될... 자 다음에 또 종종 보자구요 얘는 뭐 굳이 아 전혀요 넌 최고야 비니 아 비나 그치 너도 연구자로서 동의하지 음 나도 좋았어 다음은 아 레인드웜 우린 솔직히 이해관계가 맞잖아 이거 모두 상업적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치 사실은 정말... 인피니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수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달의 수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희 성격상 쓰다가... 좀 못 써먹겠다 싶은 애들은 잘라내면 되잖아. 다음 질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좋은 상품이 필요한 것이다. 내 인생을 감사드립니다 리유진의 기술은 다음의 큰 장면이 되죠 빈내스라? 분명히 우리의 방향이 되죠 내 인생이 되었고 흠 일단은 일단 이거부터 보자 의사 되어있다 가사 다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봤을 때 못 봤지만, 당신은 맞습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와 반대가 한 표 있네 그래도 전원 찬성은 못 했네 회의에 참석하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통수를 치는 거지 약간 흥미로울 것 같아 난 자 자 빨리빨리 앉으세요 어쨌든 나는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 마인드 컨트롤 나는... 없이... 나는 일을 빛을 수 없게 나는... 나는... 내가 짜증을 누른다는 것 나는 어쩔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여러분의 자체대 både 우리의 지혈이터리, 마우스위원회, 그리고 신선을 그리고 SSNN 공공 공공 루카 Drexler 이루카스 이루카스 그리고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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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지금 이를 이루는 루카스 루카스 Infinity LTD 제 리더십 anything, Lucas Drexler face trial, and he's probably writing his resignation as we speak. Ryu Jin will be launching a statement, but I believe now is the perfect time to acquire Infinity Ltd. 으흠 믿을지 않나요 제가 정렬합니다 이 상승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치, 위기를 기회로 그치, 위기를 기회로 그치, 위기를 기회로 none? excellent moving on then I think what we're all overlooking is what led us to this situation to begin with yes, our security was compromised but considering dalton was hired by masako the issue obviously starts at the top in fact, I propose that masako be removed from CEO all together Ularu, this isn't a line you want to cross 그리고 당신은 모델이예요. 아무도 권력을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예요. 잠시만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하시나요? 다울튼, 우리 마지막 회의에서 이마진은 모델이예요. 그리고 그녀가 싸웠냈어요. 이 위험한 의견을 구입하셨나요? 당연히 알 수 있을까요. 이 바퀴에 이 바퀴을 맞은 지에 마사코에게 배신자 공개한 증거에 루카슈 드레슬러 컴퓨터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자면, 우 라루. 단단해, 네가 가난해졌어. 사퇴근이 너의 오피스터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네. 맞나요? 내가 최소한의 가능성은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는 아직 경쟁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제가 정확히 검색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것은 너는 그냥 떠내면 되겠지. 스테리티, 주님의 주님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 흥미로운 것입니다. 모든 분이. 저는 그 only 흥미로운 것입니다 당신이 다 흥미로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회사입니다. 모든 분들을 받을 수 있는 Infinity LTD? Aye. 좋습니다. Alexis, 시작한 내용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가 있나요? 다른 것들이 없으면 이 회의가 끝냈습니다 제가 몇 분의 계획과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의 업무는 정말 뭘 입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인피니티 LTD는 어려운 교육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괴로웅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리유진에 의존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런 특정한 교육들은 대부분이 비밀이었습니다. 평소에다 대부분이 비밀이었는데 우라루의 일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는 것은 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정확히. 이미진의 인스틱크는 당신의 정치에 대해 맞은 것입니다. 이제, 제 보너스는 제 보너스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취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곧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너보다 더 수석요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잘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원에 8,400원이요? 대기업인데? 아니 야... 나 상당히 서운하다 이모젠가 돼야하게 떴쓰 야 아니 5천원에 8,400원은 좀 심한데? 아니, 뭐임? 뭐하자는 거임? 니프,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지? 이모젠가 흐르려했어? 마지막 잘못을 지켜봐 오늘 캠든을 떠났어 유코는 나를 지켜봐 바이유 레인 얘 정말 통이 나지구나 지켜보다는... 제가 지켜보다는... 고마워 레인 마사쿠 얘 뭐지? 레인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 딱히 없는데? 유코는 돌아왔나? 제 직원을 지켜봐 계속 움직여 당연한 거 아니야? 지니! 마이 버스 물론 여기가 행복하지 않아? 너 워커홀릭 아니야? 대부분 이런 애들은 워커홀릭이던데? 우리 미션 보드가 있어 우리 미션 보드도 있어 우리 미션 보드도 있어 우리 미션 보드도 있어 아니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해봐 미션 보드도 더 효과적 그렇긴 하겠지 너는 사적으로 친해지는 건 별로 안좋아 너는 이미 안좋아 너는 많은데 파일을 통해 으흠 아, 이거 좀 서운하긴 하다 근데 아, 이게 내 사무실이야? 승진에서? 어? 잠깐만 으음 딜은 왜 더 낮아지냐 잠깐 왜? 어라? 허허 서운해 로봇에 대한 데미지 20% 증가 무작위로 출혈효과 로봇한테는 출혈효과 없잖아 장난쳐? 스킵샷 4발마다 2개의 투사체가 동시에 발사된다 약하진 않겠네 근데 좀 서운하긴 하다 아니 1개의 투사 4발마다 2개의 투사 2개의 투사 멈추 2개의 투사 류진의 수석요원 라레드 파이어 암즈 공작 제너다인 인더스트리즈 증거 넣기 코어 키네틱스 해킹하기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미션이 새로 열린 것 뿐이고 나머지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런 걸 한다고 해서 더 승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좀 더 해보는 걸로 캠든 나갔다며 이제 나갔다 그러지 않았어? 나갔다 그러지 않았어? 신기하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좀 더 답답하지 않았어 캠든이 그만뒀다는 게 아니었나? 아무튼 류진 나름 재밌었습니다 한거라건 죄다 도둑들 밖에 없었지만 아하 아하 하하하 대박 겁나 뚱뚱해 근데 한번 혹시 모르니까 보자 아하 자 일단 지금 찬성 두표 받은 상탠데 If you need something make it quick You heard correct I mean I could But the real question is OK 반대 한 표 OK 반대 한 표 So Is Masako checking up on me? In this business there's We just need to grab and I'm all about free PR 오케 반대 하나 추가 너무 혁신적이라서 문제야 오케 반대 하나 추가 오케 반대 하나 추가 여기서 궁금한거 마사코를 마사코가 실패하게 만들면 걔가 CEO 자리에서 내려올까 어? 오케 반대 하나 추가 대혼란에 빠진다 우리 모두가 저에게 혁신적이라서 우리 경쟁이 아직도 되어있어 우리에게 더 놀라운게 오케 오케이 두 명 남았나? 어라? 아니네 한 명 남았네 아 우리 쓰레기 헤이 쓰레기 마사코가 너의 공작원을 보냈어? 봐봐? 일개 공작원 거리고 있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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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매우 암 신선을 하는 구나? 아 신기하네 마인드 컨트롤을 걸면 얘는 반대표를 던지고 신선해 왜? 테이블에 있는 사람 처음 봐? 네 여러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리유진이 필요하다고 제 팀은 인플렉스에 대한 준비를 해 우리는 더욱더... 의견을? 그냥 썩게 내버려두면 된다. 내가 너의... 기다려! 도르튼, 마지막... 너가 어떤 증거가 있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랄. 이건 맞지 않나요? 그리고 너는 아직 지킬 수 있는지... 이건... 기관를... 너는 욕을 지켜봐. 저는 이 욕을 지켜봐. 알았어. 그는 욕을 지켜봐. 모든 것이 인턴의 인편이의 인편이의 일부를 구조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대신? 네. 인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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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지 않게 한 달에 대신을 philosoph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간만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은 더 많습니까? 이천의 인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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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은 어떤 자유의 인턴의 의미가.. 왜 우리 마지막으로 실패했을까? 내가 이걸 말하는 걸 믿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맞다. 아니, 네가 개발하는 건데. 이 기술은 모랄적이고, 이 기술은... 이 기술은 이 기술의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잘한다. 네. 모두가? 네. Vina, 스토리스 프로젝트 도미니언을 위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겠네요. 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사실은 아직도 있습니다. 루카스 드렉슬러가 어려운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 자신이 정신을 지켜보는 것 같네 잘 지켜보는 것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해보는 것 같네요 내 생각은 정확하게 이미진의 인스톡은 당신의 정신을 맞은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제가 그 정신을 지켜보는 것 같네요 잘 지켜보는 것 같네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내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류유진의 CEO가 아무 말 없네요 흠... 그건 끝이 끝났어요 그냥 과학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 회사는 많은 관심을 지켜보는 것 같네요 나의 방에서 계속 쫓아올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방에서 쫓아올라 응 내가 너의 문제가 될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없었을까 내가 너의 문제가 될 것 같았다 내가 너의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혹시 쏘면 어떻게 될까? 중요 NPC라서 안죽어요 까비 중요 NPC도 죽일 수 있는 모드가 나오긴 했더라 벌써 자 이렇게 가자 나는 어? 실수 어라? 여러분이 다 알아보았면 우리의 리더십을 의미하고 즉, 리유진이 공개할 수 있는 인수 의사 인피니틀 리미티드는 인수를 하고 유로앰프는 반대를 하고 그, 그리고 인피니티 LTD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인피니티 LTD의 지금 상황이 네 Of course we do. To put it bluntly. This isn't right. And allow you to stop. This may be new. Security. You'll regret this. I believe the only regret. All right. Back to... I am. Good. Alexis, stop. Anyone have anything else? 뉴로앰프 개발은 보류에... 아니, 시장에 출시하기에는 위험하다. The internal 뉴로앰프, why would we shell? I can't believe I'm saying this. Regardless of the pros, the cons are too... The moment the public gets wind of the ju... I... All against? Nay. Pina, CREP project dominion for storage. Any other matters to bring forth? North? None? Okay. If only there were more hours in the day. Sheldving the in... Other matters to bring forth... Oh, if only there's a word that is...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But it's... The truth remains. Lucas Drac... You've proven yourself to... 음... 고작 한 문단이긴 하지만 바뀌긴 바뀌었어.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고생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은 정확하게. 이미진의 인사... 지금! 지금...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 부분은... 8,400원, 5,000원은 똑같아. CQBX 하나 주네? 아까는 3개 주지 않았나? 마사코 부탁 다 들어주면 많이 주고... 그런 느낌인가봐요. 어? 빈아 어디가? 어? 사라졌어! 흠... 그렇게까지 흥미로운 루트는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하는 게. 반대로 모는 게. 궁금하긴 하네. 우랄 편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지. 우랄을 미리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 근데 우랄 미리 죽였어도... 이 루트에는... 크게 뭐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해. 흠... 못하니? 흠...